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예쁜 오포동에 위치한 고급 신축빌라가 전액대출이 가능해서 준비했습니다. 대로변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앤피플 소당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전액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의 조건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자이셔야 하고 신용점수는 714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출은 2건 이내셔야 하고 4대 보험이 되는 재직자로 1개월 이상부터 가능하시고 사업자이신 분들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고요. 해당 단지는 3층까지는 방 3개의 기준층이고 4층은 방 6개가 가능한 복층입니다. 3개 등 20세대이고 마스터존의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 주방과 거실도 큰 33평의 넓은 집입니다.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로 강남, 강변, 강동, 성남 방면과 경기 광주역 5km로 전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도 괜찮은 곳입니다. 내곡 초등학교 1.7km, 매양중학교는 1.4km로 자차 5분, 버스는 10분이면 통학이 되는 곳이니 참고하시고요. 전액대출로 고급 신축빌라를 매매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방문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